1. 불쾌감 여기에서 쾌감과 불쾌감이라는 용어를 아주 폭넓게 썼습니다. 일상언어에서는 자식 잃은 어머니가 느끼는 고통을 불쾌감이라고 표현하면 아주 이상하게 들리지만 철학과 심리학에서는 그런 식의 용법이 통용되기도 합니다. 남자가 여자를 강간했다고 합시다. 여자는 강간을 당했기에 불쾌감을 느낍니다. 남자는 성적 쾌감을 느낍니다. 일반적인 남자라면 강간이라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책감이라는 불쾌감을 느낄 겁니다. 반면 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강간당한 여자와 강간한 남자의 쾌감의 총량에서 불쾌감의 총량을 빼면 사이코패스의 경우에 더 큰 값이 될 겁니다. 공리주의에 따르면 그 값이 클수록 더 도덕적인 행동이며 작을수록 더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따라서 일반인이 강간할 때에 비해 사이코패스가 강간할 때가 덜 부도덕한 행동입니다. 심지어 강간이 선행일 수도 있습니다. 가학적 성향이 강한 사이코패스가 여자를 강간했다고 합시다. 사이코패스는 성적 쾌감을 느낄 뿐 아니라 여자에게 고통을 안겨주는 것 자체를 즐기는 가학 쾌감까지 느낍니다. 사이코패스이자 새디스트인 남자가 강간을 하면서 극도의 쾌감을 느꼈다고 주장한다고 합시다. 만약 강간범이 느끼는 쾌감이 강간 피해자가 느끼는 불쾌감을 초과한다면 강간은 선행입니다. 이런 사례들에 대한 사고실험은 공리주의의 문제점을 잘 드러냅니다. 공리주의는 쾌감과 불쾌감의 종류를 따지지 않습니다. 쾌감이면 무조건 도덕적으로 좋은 것이고 불쾌감이면 무조건 도덕적으로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면에서 공리주의는 쾌감 평등론입니다. 모든 쾌감은 평등하다고 보기 때문에 바둑 결승전에서 정정당당하게 이겨서 느끼는 쾌감과 여자를 강간하면서 느끼는 쾌감 사이의 질적 차이를 무시합니다. 그냥 쾌감이 크기만 하면 장땡입니다. 마찬가지로 정정당당하게 지러진 바둑 결승전에서 져서 느끼는 불쾌감과 여자가 강간당하면서 느끼는 불쾌감 사이의 질적 차이도 무시합니다. 불쾌감을 많이 유발하면 무조건 도덕적으로 많이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죄책감도 불쾌감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사이코패스가 어떤 면에서는 더 도덕적으로 사는 겁니다.